뉴 월!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 여러분, 저희 빅톤과 에이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팬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깜짝 소식에 놀란 앨리스 분들 참 와주실 것 같은데요. 네, 11월 17일, 18일 이틀간 송왕대 메리홀에서 진행되는 빅톤의 첫 번째 팬미팅! Welcome to WONDERMAN! 네, 양해간 지행되는 만큼 하루하루 다른 스페셜한 유닛 무대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어떤 무대가 준비될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빅톤의 다양한 곳을 볼 수 있는 팬미팅은 11월 1일 오후 8시에 앨리스에서 예매가 가능하고, 멜론 티켓에서 예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빅톤 팬미팅인 Welcome to WONDERMAN! 11월 17일, 18일 메리홀에서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나 케봐!